자 오늘 좋은 말씀 한 구절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멘탈사인 하이야 바이탈사인 하이야 할 수 있잖아요 자 기쁨과 감사가 진리랍니다 진리 여러분들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분들이 많으신데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게 진리랍니다 자 그래야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시겠죠 환란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 어려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평이 정신을 품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암에 걸린 거야 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럴 때 불평하시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항상 심령 속에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특관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과 난관들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분이 주시는 시험을 받을 때 잘 인내하고 불평하지 않고 잘 신뢰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품성에 좋지 않은 찌꺼기들 이기심이라는 찌꺼기들 교만이라는 찌꺼기들 탐심이라는 찌꺼기들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말끔히 제거하시고 마침내 승리와 기쁨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순순히 묵묵히 이 멍해를 잘 지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그 멍해를 가뜩이나 무거운데 거기다가 불평까지 하면 그 멍해가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더 무거워지겠죠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더 불평 없이 더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게 진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대의 삶 속에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만일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성마르고 자꾸 짜증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진리가 나의 심령과 품성에 성화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과 짜증내고 성마르게 행동하는 대신에 명랑하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나의 멍해를 지는 것이 우리가 아주 진리대로 살고 행복해지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 불평하라? 감사하라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온갖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탄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오늘 얻는 경험은 내일의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신다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매일의 시련과 어려움을 대처해 나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강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더 강한 힘을 얻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뭐라고요? 자꾸 불평하는 거? 보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묵묵히 나의 멍해를 기쁨으로 잘 지는 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안착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늘 강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 마을 가족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육신의 건강과 또 마음의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건강의 지혜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 마을 모든 환우분들 마음의 우울함이나 어두움이 깃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마음의 평안과 또 안정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또 오늘 여러 가지를 공부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모든 내용들이 허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만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면역력이 쑥쑥 올라가고 림프구가 쑥쑥 올라가서 암세포도 빨리 없어지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이 잘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과 함께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픈 염증들도 다 빠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아픈 손가락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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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